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등호사인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최우수 선수, MVP, 이재성, 전북현대, 이축구공 대신 농구공을 들고 프로농구 경기 시투자로 나선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23일 오후 5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주 KCC와의 2017, 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홈 경기의 이재성을 시투자로 초대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재성은 울산 출신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연고지 구단인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졌다면서 그는 소속팀 등 번호 17번 다 새겨진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시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8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전북의 우승의 앞장선 이재성은 최근 열린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E-1 챔피언십에서도 활약하며 대회 MVP에 선정됐다. 상어 골뱅이 이너.co.kr 2017년 12월 22일 13.30 송고